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에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오나 이 설교의 말씀을 충분하게 해오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예 봄이 봄봄봄 봄이 왔습니다 불과 한 2주 전에 산에 갔을 때만 해도 언제 저 나무에서 새싹이 나와서 푸른 강산이 될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에 가보니까 그 산이 아주 푸르게 새싹이 다 나오고 이제는 새싹이 아니라 나무 이파리로 변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저번 주에 집에서 이 봄을 맞이해서 뒤에 우리 조그만 밭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잘 담도 치고 거기 동물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거기다 뭐 심어 놓으면 다 긁어먹고 그래 가지고 담도 치고 그 다음에 삽으로 흙을 완전히 엎어 가지고 잡초가 땅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새로운 흙이 위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나쁜 산성이 땅 속으로 들어가고 알칼리가 이렇게 땅 위로 올라오게 해서 보드라운 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 심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에 돌아오는 이번 주에 우리가 심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을 심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수확을 하게 되죠 고추도 심어 놓으면 그 씨앗이 자라 갖고 이제 고추가 열매가 맺게 되고 또 가지도 나오고 또 상추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식품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맛도 좋고 생활비도 상당히 많이 절약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저희 집사람이 하나를 가서 이런 거 사러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오이도 거기서 따먹고 호박도 상당히 많이 따먹고 그 다음에 야채들도 배추나 무도 저기서 물 줘 갖고 키운 것보다 자연적으로 켜서 그런지 상당히 깍두기 같은 거 하면 맛이 좋습니다 그건 굉장히 맛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뭐냐면 때 그 다음에 기경 그 다음에 의르신고 국률함을 베푸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의류를 너희들에게 베풀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문을 이렇게 보면 의르신고 국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우리가 용어를 해석하듯이 아마 해석상의 문제로 인해서 아마 이게 뒤엎인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땅을 기경한 다음에야 그때에 거기다가 우리가 씨앗을 심죠 그죠? 의류를 심고 국류를 우리가 베풀어야만 그 다음에 과일을 맺어서 우리가 오이도 따먹고 가지도 따먹고 이러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매년 겨울이 되면 2월 달이면 항상 무슨 어떠한 핑계를 대서라도 여행을 떠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작정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인해서 그 뉴스를 보느라고 떠나지 않고 계속 그것만 읽다가 겨울이 다 지나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탄핵 사건을 가만히 보면 진보와 보수의 싸움인데 진보는 뭐고 보수는 뭐냐 진보라는 것은 보수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보수라는 것은 항상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켜온 사람들 이렇게 보수는 계속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돼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사람들의 안일함도 있고 그 다음에 나태함도 있고 또 거기에 부조리가 발생하기 마련이죠 세상의 모든 물건은 썩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썩지 않는 것은 없죠 사람도 죽는 것이 뭐냐 썩는 것은 마찬가지 생명이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진보라는 것은 이 보수가 이렇게 오래되므로 썩어가고 부패하고 뭐가 잘못되어 가기 때문에 이 진보가 필요한데 이 진보가 나와서 좋은 거 가지고 나와서 좋은 아이디어 보수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나와서 진보하고 싸우고 국민들을 갖다가 이해시켜야 되는데 요번에 진보들은 옛날 조선시대에 노론과 소론의 싸움 별로 창조적이지 아니하고 별로 좋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당파 싸움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서 성경 말씀에 기경을 하라 갈아엎으라는 거죠 갈아엎으라는 거죠 그래서 진보가 보수를 갈아엎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이 세상이나 내 개인이나 회사나 아니면 국가나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도 항상 개혁을 합니다 이 개혁이 없으면 그 집안은 몰락하게 돼 있어요 제가 하는 직장일도 개혁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끌고 나가면 제가 하는 직장도 망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한 교회도 들어오는 있고 나가는 인구가 있는데 교회도 개혁을 하지 않으려면 그 교회가 자꾸만 자꾸만 작아집니다 우리들은 마찬가지죠 분명히 나가는 사람은 분명히 있죠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을 개혁시켜서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나라도 가만히 보면 미국의 오바마도 선거철에 체인지를 외쳐서 미국의 대통령이 됐죠 트럼프는 뭐예요 중국에 가 있는 많은 일자리를 미국으로 다시 되돌려오겠다는 그런 공략을 해서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개인이나 회사나 국가나 하나님이나 이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기서 그대로 몰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의 진보는 참 좋은 거지만 나쁜 의미의 진보는 별로 좋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읽은 것 같이 기경을 하는데 갈아엎어야 되는데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좋은 쪽으로 진보가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많은 개혁을 작은 거 큰 거 많은 개혁을 해왔습니다 아주 크게 개혁한 것이 뭐냐면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세상이 망가졌습니다 죄악으로 물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바라보는 것은 의인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합니다 악인에게는 낫을 향하고 의인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서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노아의 홍수로 다 멸해버리고 노아라는 씨 의의 씨 그 여덟 가족을 의의 씨로 삼아가지고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주 새롭고 깨끗한 씨 노아를 이 땅의 씨로 삼아서 새롭게 창조했지만은 그 시간이 또 흘러흘러 몇만 년 흘러가며 있어서 또 세상이 죄악으로 또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를 택했냐면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에 그때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었고 모두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무엇을 하는 일이었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사는 집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먹고 사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의인이 없었으면은 그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역시 세상이 흘러가면서 썩어가면서 이랬을 때의 새로운 개혁을 자꾸만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갈아엎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 믿음이 세상이 또 흘러가면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모세 때에 이루어서는 또한 그때의 그 자손이 흘러가면서 죄로 죄로 가다가 모세 때에도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선택해서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만드는 그 율법이 너무 보편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신선한 가르침이 그 율법으로 인해서 다 막아지고 하나님의 신선함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을 다시 한 번 얻게 됩니다 다시 한 번 개혁을 합니다 묵은 땅을 다시 한 번 하나님이 개혁을 해서 이 땅에 뭐가 나냐면 카토릭이 기독교가 발생하게 됐죠 그 후에 카토릭이 베드로서부터 계속 1400년간 흘러내려오다가 칼빈이 다시 한 번 또 개혁을 합니다 이 카토릭이 오랫동안 1400년 동안 오면서 변질되고 말았어요 너무너무 어디까지 변질되었냐면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사람은 면죄부 면죄부를 사야 된다 그래서 면죄부를 사는 사람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해서 그 면죄부를 팔아먹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폐망의 원인이 됐죠 폐망이 아니라 개혁의 원인이 돼서 칼빈이 카토릭을 개혁을 해서 오늘날 우리와 같은 기독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면죄부가 신학적으로 틀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틀렸어요 그걸 팔므로 인해서 그걸 삶으로 인해서 천국에 간다는 것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너희들이 천국에 간다 이렇게 한 것을 갖다가 이 카토릭에서는 살짝 변질을 해가지고 면죄부를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개혁의 실마리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웅은 전쟁이 일어나야 영웅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나 불교의 석가문이나 아니면 공자와 맹자와 이러한 사람들은 죄가 부패가 되고 죄가 많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석가도 부패한 인도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율법이 부패해버린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본문도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풍족한 생활을 생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뭐냐면 인간은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하나님에게 더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풍족하고 풍족해지면 반드시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역사상 성경 속의 역사상 이 나라가 망하고 세상이 망하는 원인은 뭐냐면 풍족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미국이 풍족하죠 대한민국이 세상에서 제일 풍족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 풍족이 우리가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면은 너무나 너무나 좋은 것이 이 풍족인데 이 풍족은 인간은 반드시 반드시 변질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이 징계받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가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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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시키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곧 요하를 찾을 때니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만약 기경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회개와 축복의 기회를 잊어버리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망하게 되리라 이 본문과 이거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지금 소리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망해가지고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한번 현실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국이 그 부의 부로 말미암아 넘치는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이 부패에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호세아에게 세상을 세상에 소리치라고 그런 것처럼 맨 먼저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의 목사님들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큰 교회의 목사님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이유를 댔습니다 자기의 빠져나갈 군역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 백성이 내 자식이 사람들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상당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자식들한테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재판장 앞에 가서 서기 전에 서로 화해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판장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판장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상당히 싫어합니다 오직 나의 자녀는 내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서만 심판을 받는 거지 사람 앞에 가서 심판 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목사가 죄를 짓는데 성도는 어떻고 믿지 않는 백성들은 어떻겠느냐 제가 어느 날 일을 갔는데 그 집이 목사님 댁이에요 목사님 댁에서 에어컨디션 설치를 딱 해줬는데 맨 처음에 계약을 이것은 요크 요크 컴퍼니 거지만 요크 컴퍼니 마크가 붙은 것은 비싸고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재료로 나온 것이지만 마크는 없어서 좀 몇백불이 싸다 그러니까 요크라고 써있는 것을 하고 싶으면 하시고 안 써있는 것을 하고 싶으면 절감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해서 싼 것을 요구해서 해줬는데 그 사모님이 그걸 갖다가 흥분을 했더라고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밤에 자기 죽는 줄 알았대 와이프가 얼마나 긁어대는지 저거 분명히 요크가 아닌데 요크라고 갖다 놨다고 그냥 맨 처음에 얘기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당장 요크 거로 바꾸라고 그러라고 막 싸움이 붙어갖고 어저께 밤에 싸움을 막 했대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또 제가 목사인지도 알아요 제가 다니면서는 목사한 얘기는 안 하는데 그래서 아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목사고 또 목사님이 목사님인데 둘 다 목사인데 우리가 우리가 우리를 속인다면 과연 성도들은 어떻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살겠습니까 내 말을 믿으십시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욕구 거고 욕구 공장에서 나온 거고 단 욕구라는 마크만 붙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절감해 주기 위해서 내가 아는 것만큼 이걸 소개해 준 거지 내가 돈을 더 받아내려고 그런 거 아니다 싼 물건을 갖다가 붙여주고 돈 많이 달라고 그런 거 아니다 내가 목사 우리가 목사끼리 믿지 못한다면 목사가 아닌 성도들끼리는 어떻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겠느냐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참 선악이 구멸되지 못하는 이러한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임이 바로 이때입니다 마지막 경고를 이 시점에서 회귀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것 같이 또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세상에 멸망한 것 같이 또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한국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많은 걱정이 되고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닌의의 성의 요나가 닌의의 성에서 회계를 외칠 때 동물로부터 왕까지 모두 회계함으로 인해서 다 용서를 받고 닌의의 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호세여 선지자는 이 본문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이 곧 요하를 찾을 때니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경입니다 기경이 뭡니까 갈아엎으라는 얘기예요 농사꾼이 농사를 질 때에 지금 현재 아까처럼 말씀드렸지만 소가 끄는 쟁기 쟁기로 인해서 완전히 그 땅을 뒤엎어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잡초들이 이 땅 속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땅이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지 알칼리가 올라와가지고 산성이 땅으로 묻힘으로 인해서 농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똑같이 우리 마음 속에는 지금 우리 연세가 벌써 60이 넘어 70, 80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동안 살아온 무수히 많은 잡초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살아났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딱딱해졌는지 우리는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되게 딱딱하다는 걸 느끼고 너무 잡초가 많다는 것을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시인 교회퇴는 우리는 변하고 새로워지고 젊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굳어진다고 어느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개혁을 할 것인가 어떻게 나라가 개혁하고 하나님도 개혁하고 이 세상을 개혁하고 있는데 나는 나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우리가 60이 넘어 70이 되고 80이 되냐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틀릴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관에 따라서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많이 개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적게 개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작은 거 하나부터 우리가 이번 봄을 맞이해서 내 마음을 확 갈아엎는 이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주 아주 작은 거 하나 내가 2017년도에 살아가면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이것도 개혁입니다 엄청난 개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무엇이기에 2017년에는 내가 부자가 되겠다 하나님이 별로 관섭을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내가 절대 죄안짓고 살겠다 이러한 마음을 심정에 가지면 하나님이 저를 바라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완벽하게 한 가지라도 열 가지만 더욱 좋지만 한 가지라도 기경을 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의를 심고 국류를 거둬라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은 다음에 그 그 딱딱한 흙이 보드랍게 된 다음에 우리는 거기다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무슨 씨앗을 심느냐 심는 대로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면 의의를 심고 국류를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의는 뭐냐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선한 행동을 의의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선한 나가서 어떠한 선한 일을 의의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자체를 그 믿음을 선이라고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더 확고히 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가르친 그것을 내 마음에 더 믿는 가운데에 국류를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국률이 뭐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내 마음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국률입니다 그래서 이 기경을 한다면 씨앗으로 반드시 이 의의의 국률을 심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국률을 심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본문을 잘 해석해 보면 반드시 이 믿음의 국률을 우리가 심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데 우리가 말로 저같이 지금 이 설교로 백번 하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것이 이 국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앞에 더 상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일견 아무리 보고 아무리 입술로 해도 그거 백번 하려면 한 번 행동을 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하나님이 또 나를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서에서는 고아와 과부의 객과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신약성경에서는 물 한 모금이라도 그 목마른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내가 줬을 때 그때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제일 싫어하냐면 제가 아는 바로는 저의 경험으로는 인색한 사람들 아주 인색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죠 제가 어떤지 저도 돈에 대해서 인색할 때 있으면 엄청나게 마음으로 그 인색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인색한 사람 남에게 베풀지 모르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국률이었고 남한테 베풀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는 인색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는 불쌍한 사람들 보면 마음속에 국률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 국률한 마음이 생기지 않고 있다면 뭐예요 그 마음이 딱딱하다는 얘기예요 딱딱하다는 얘기예요 굳어가지고 딱딱하던 얘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성령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부터 부숴버리냐면 내 마음서부터 부숴버리는데 저는 상당히 남자답고 강행 강직하고 이런 스타일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테레비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 왜 성령 받은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을 그 딱딱한 마음을 다 부셔가지고 아주 보드랍게 만들어가지고 그 불쌍한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딱한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 선한 일을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상당한 하나님의 의이고 국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죄를 갖다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나도 저도 모르게 저를 엄습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죄가 나한테 덤벼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 선한 일을 행해야만 그 죄가 죄라는 게 뭐야 사탄이 나를 공격하지 않고 사탄이 나로 하여금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사탄이 나로 하여금 거짓말하지 않게 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그 사탄이 항상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죄짓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런데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일에 일하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절대 죄를 짓지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창세기 4장 7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선한 일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지느니라 죄의 성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즈니라 그래서 죄는 제가 다스릴줄 알아야 돼요 죄가 나를 갖다가 엄습하지 못하게 내가 선한 행동을 자꾸 함으로 인해서 죄가 나를 떠나간다는 떠나가지 멀리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선한 일은 하는데 내가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내 마음속으로 나는 착하고 나는 좋은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살면 이 죄가 나를 공격해 들어온다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음기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개인이 내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저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네 저의 이야기를 좀 해서 죄송한데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나타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설교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매년 마지막 날 그날은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면서 1년 동안 내가 무슨 죄를 줬나 그거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그 생각만 하고 금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1년 동안에 1월 1일에서부터 12월 31일 오늘까지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무슨 죄를 줬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에게 금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은 하나님 아버지 1월 1일 날은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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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뭐든지 첫 것 맨 먼저 첫 것 첫 것을 하나님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맨 첫 맨 첫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원합니다 맨 첫날 첫 번째 돈 돈 번 것을 하나님에게 헌금하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하나님은 1월 1일 날 그날을 하나님에게 바치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래서 1월 1일은 금식하는 날로 정하고 1월 1일은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2017년도에는 저 죄 안 짓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그런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그때마다 회개를 하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1월 1일 날 갈아엎고 그 다음에 죄 안 짓기를 각오하고 살면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의의의 국류를 심어야 될까 하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땅에다 심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꽃 피울 게 뭘까 하나님 앞에 어떤 과일을 열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1월 1일 날 작년도 2016년도에 내가 돈 번 금액 중에 10의 일을 딱 떼어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는 가난한 자들에게 또는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원하는 자들에게 갈 수 있도록 이 돈을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고 어디에다 놓냐면 서랍에다가 탁 집어넣고 하나님 서랍이 따로 있어요 저는 거기다 탁 집어넣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그리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 돈을 누구한테 갖다 줘라 그러면은 그 돈을 하나님 명령대로 갖다 주는 일 그렇게 의의를 의의를 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도하기를 성교사하고 신학생 그 다음에 이웃사랑 하는데 그 언챙이가 있는데 그 이건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기를 그 언챙이들에게 그 돈을 보내라 그래서 그 돈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뒤에 잠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돌이키지 않을 사람들에게 보내라 그래서 그 언챙이가 저 아주 굉장히 못 사는 나라에서 언챙이들이 많이 태어난대요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는 그 언챙이 수술 하나 하는데 2만 5천 불이래요 미국에서는 근데 거기서는 250불이래 그러니까는 웬만한 돈 돈 보내면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언챙이 수술을 할 수 있대요 근데 그 언챙이들이 언챙이로 인해서 엄마 젖을 빨지 못하잖아요 미국은 여기 모유를 안 주지면 가난한 나라에서는 우유가 없으니까 모유를 먹이는데 그 모유를 빨지를 못한대 그래가지고 시들시들 말라서 죽는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교사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교사 보내는 것도 좋고 신학생한테도 보내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언챙이 수술로 보내라 그래서 그 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잘난 척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설교에 모범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 외에는 이런 얘기는 바깥에 나가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국류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추구합니다 이것이 이것이 무슨 비밀이냐면 내세에서 축복을 받는 비결 그 다음에 금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게 성경 속에 숨어있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생각하셔서 자기 마음을 기경하고 또 의의의 국률도 베풀어 그 씨를 심어서 그게 점점점점 그 과일이 맺혀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오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세 번째 세 번째는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사 의의를 너에게 빛처럼 내리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게 뭘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축복 축복 이 세상에서도 축복 저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축복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믿음 안에서 행하는 선 국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상납이 되지 않고 믿는 자들이 하는 그 선과 국률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테레비를 봤는데요 어떠한 여성이 젊은 한 30대 여자분인데 이분은 뭐하는 사람이냐면 버려진 아이들을 주워다가 키우는 그런 봉사자 봉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고생을 하는 이분이 하루 3일 동안 그 집회를 갔는데 어머니가 저기서 빨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농사일도 하고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창문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냐면 어머니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는 어머니의 일을 도와드리지 못해서 너무나면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는 모습의 그 카메라를 그 TV를 봤습니다 이 여자가 이 여인이 눈물이 많은데 왜 그럴까요 바로 국률이죠 불쌍한 사람을 보면 이 국률이 넘쳐갖고 이 여자분은 못 견디는 겁니다 이 국률 때문에 이제 못 견디는 건데 이렇게 국률이 넘치지 않으냐고 이러지 않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와서 기도하는 우리 집에서 기도하는 뭐 오랜 시간 흥얼거리면서 오랜 시간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이러한 국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애틋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짜로 그냥 남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애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애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부수고 내 마음속에 극률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기도할 때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해야지 자기 마음속에 있지도 않은 것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어느 날 어느 날 그 경찰한테 붙잡혔어요 그 슈퍼마켓에서 경찰에 붙잡혔어요 이것이 보도로 나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마음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어떻게 어떻게 노년에 80이 넘으신 노인네가 김치기가 먹고 싶어서 그걸 훔치다가 그게 떨어져서 박살나니까 그걸 주워먹다가 경찰한테 잡혀가는 모습 너무나 눈물 나는 얘기 아니에요 눈물 나는 환경 아닙니까 이걸 보고 아무 극률함도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걸 보고 마음속에서 극률함이 넘쳐서 눈물이 막 쏟아나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극률이 넘쳐서 마음이 울 정도 돼야지 하나님의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다쳐가는 우리들의 딱딱한 굳어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아닙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그날 이 여인이 그날 이렇게 그런 모습 광연을 보고 이 여인이 버려진 애들을 데려다 키우는데 맨날 그러니까 고생을 고생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쓰레기통에서 장님 어린아이 꼬마 어린 베이비를 하나 주워다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애가 3년 후에 4년 후에 어떤 어린애가 장님이었지만은 그 어린애가 피아노를 잘 치는 배 두벤 이상 가는 천재적인 피아니스트라는 것이 TV 방송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어린아이로부터 축복을 받았죠 이렇게 물질의 어려움을 받으면서도 국류를 베푸는 마음을 가진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그 어린 천사를 보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통받는 바로 그 사람이 부지 중에 우리들의 천사이며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호세아는 계속 백성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농사꾼이 밭을 쟁기로 갈아엎듯이 너의 딱딱해진 그 옛 습관에 젖어있는 너의 마음을 지금 당장 갈아엎어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의 궁유란 마음으로 네가 씨를 심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이 이스라엘은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 니누에의 요나 선지자가 외침을 할 때에 그들은 회개함으로 모두 하나님으로 용서받고 좋은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2017년의 봄을 맞이하는 지금 60년 70년 동안 우리 속에 딱딱해지고 잡풀이 무성한 우리 애들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든지 말씀으로 갈아엎든지 갈아엎든지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어서 우리가 보드라운 의의의 국률의 씨앗으로 심어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선한 행동을 많이 해서 하늘나라에 우리들의 축복을 쌓아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들의 축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나라에 쌓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죽는 그날까지 하늘의 소망을 잊지 않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속에 딱딱해진 우리 마음을 잡초가 무성한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갈아엎고 새로운 2017년의 봄을 맞이하여 새로운 창을 열게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의의의 믿음을 심고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하고 어렵고 소외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선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특별히 기독교 우리들은 말은 무성한데 행위에 약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많은 선으로 씨앗을 내 마음속 내 땅에 심게 하여 주셔서 오늘 2017년 가을 에는 많은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하느님의 불만이 다 의미가 감사합니다.